네, 천수만과 접한 서산 간월호는 세계적인 철새 도리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수년째 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천수만 일부를 막아 조성된 간호로 호수 바닥에서 퍼낸 모래더미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는 준설공사 현장입니다. 목적은 간호로 수질개선, 지금까지 효과는 어떨까?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공사가 시작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질은 5등급과 6등급으로 갔습니다. 지난해 4등급으로 개선됐는데 역대 최장기간 장마 등으로 인한 많은 강수량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간호로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인근 간척진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 서산시의회는 이마저도 불가능할 정도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4등급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수질을 개선한다는 그런 명분으로다가 골체 채취를 계속했는데 수질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준설 예정량 4,700만 톤 중 70% 이상이 건설 원자재로 쓰이는 모랜데 이를 활용해 큰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강대한 양의 간호로의 아주 적은 양의 2등급 방류수를 통해서 수질 개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개선될 수 없는 면적과 용량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애초 설계부터 간호로 수질 개선보다는 준설토 이용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닌지. 하지만 한국농호촌공사는 2025년까지 예정된 공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준설된 양이 목표치의 10분의 1에 불과해 개선 효과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겁니다. 또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해 다른 사업도 하고 있고 간호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의 수질 관리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지자체에서 아까 말했던 청지천이라든가 와룡천에서 흘러나오는 그쪽에 수질 개선 사업도 많이 필요하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혼의 대책으로 준서를 시행하는 건데 좀 더 추진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도 효과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준설공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간호로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관계기관은 물론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모두 참여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